영화 하얼빈이 캐스팅을 확정짓고 오는 20일 크랭크인합니다. 현빈,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등이 출연하며 이동욱의 합류 소식도 뒤늦게 전해졌는데요. 작품은 1909년 하얼빈에서 일본제국에게 빼앗긴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극 중 현빈은 안중근 역을 소화하며 박정민, 조우진은 독립투사로 전여빈은 독립군 공부인으로 분할 예정인데요. 이동욱의 역할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은 상황,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출연하는 작품은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의 철기작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